3월이 지나고 2분기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하고 큰 기업들은 나왔는데 이제 슬슬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의 컨센서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1쿼터 셀트리온 독주 동국제향 10위권 입상 전망 이렇게 뉴스가 나왔구요. 셀트리온에 얼마나 지금 1,4분기에 실적이 예상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지난해 처음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수위를 차지한 셀트리온이 올해 1분기에도 자리를 굳건히 한 가운데 상위 제약사들의 순위 다툼이 치열하다. 한미약품, 태용제약, 동아이스티 등 전통 강자들이 주춤한 사이 동국제약이 약진하면서 10대 제약사의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셀트리온은 전년동기 대비 37.1% 늘어난 5,110억원을 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조 8,491억원 매출을 기록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5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 매출 2조 1 클럽 가입을 청신호가 켜졌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레크로나즈를 출시하면서 매출 2조 1 다승에 바짝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우리 주주님들은 매출 2조 원이 아니고 3조 원, 4조 원을 예상하니까 여기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네요.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주요 상위 제약사들도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 유한양행은 1분기 매출이 3,91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85% 늘어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1분기 37.1% 늘어나서 한 5,1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 같구요.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점 더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오늘 지금 삼성바이로직스는 플러스인데 셀트는 마이너스라서 조금 짜증은 나는데요. 여러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